근데 겉바속촉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겉바속촉, 맞혀봐요 겉바속촉 진짜, 그거 모르는 거 진짜... 겉바속촉, 그러니까 속은 촉촉하고 거죽은 바삭바삭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말이죠 어, 겉바속촉 나도 지금 처음 들었어 선생님처럼 같이 엮이 되는 거예요? 맞는 거야, 그냥. 슬, 세, 거. 자, 맞혀보세요. 이슬로 할 수 있는 거냐. 슬로 시작하는 거. 이슬? 이슬! 이슬! 뺏을! 땡! 슬로 시작하는 거. 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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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퍼? 슬리퍼요? 슬리퍼요? 슬리퍼 신고 나가시는 곳. 슬리퍼 신고 나가시는 곳. 아, 정답. 이야, 그건 좀 이상하다. 슬리퍼 신고 나가시는 곳. 참. 문상? 문상. 문상 갔는데 문상? 아니, 무슨. 사람 죽을 때 문상 갔는데. 아니, 보상 나야. 친구들이랑 문상, 문이 뭐 이렇게. 문상이 있냐고? 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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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지 상권. 문재지 상권. 문재지 상권. 아, 얘가 문재지라 그러니까. 문화는 문재지 학원이에요? 아, 얘가 문재지라 그랬잖아. 우리는 백화점 상품권 있잖아요. 얘들은 무슨 상품권이에요? 문학 상품권이에요? 문화 상품권. 문화 상품권. 문화 상품권. 문화 상품권. 문화 상품권이 많이 쓸 정도. 그렇게 많이 쓰면. 뭐라는 거야? 말.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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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야? 복이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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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떤 문장을 줄일 거예요? 복. 복와? 폴엌. 나는 복수꾼 살 그리오. 오 살. 저 hearing 소고기 부인 줄 알았어요. 아,igs Pont 저는 살 그리다. 살치살 뭐 이런 것 중에? 내 픽도 알아요? 내 픽도? 어? 내 픽도? 네! 픽도? 픽업? 네일 픽업 두 개. 아, 나 지금 무슨 거야? 하늘! 하늘! 하늘 봐, 하늘! enrolled Kathakum 아멘! &